꼬챙이 꼬도 내기 소비 꼬도 내기 꼬도 내기 케미컬 일단 최적화 쓰자 살아야 되니까 포션벨트 축전기 이걸 축전기 소비를 주네 근데 구체 만드는 카드가 없어 한 장도 없어 안돼 왜 니들이 나와 잠시만 흐미 병번개 병더내기 뿔거리 주판? 주판성급함? 어? 상점에서 주판을 사면 성공 예 미쳤다 드라이브 다이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급함이 더 낫겠지? 러버트 주제의 성급함 디펙트 꼬챙이 성급함 꼬챙이 지워야 되는 거 아냐? 꼬챙이 지우는 게 훨씬 세겠는데? 도가 어? 러버트 주제 Seit 거기까지 엮 Courtney Mroy rä ля 케미컬 덧냐 지금 꼬챙이가 제일 구리해 고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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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도라 현돌 현돌 이게 뭐 어떻게 되는거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거지 꼬챙이가 지금 제일 저축하던데 터보 터보보다는 지금 덱이면 에너자이저가 낫겠다 래퍼 아..아잇 씨.. 옆에껀데 쓰읍 쓰읍 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fa 오한 컴파일 드라이버 엘니트 세 마리 잡으러 가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팔룡 어디가냐 으아 혼란하다 혼란해 혼란하지 않은 고쟁이 소비 소비 두장은 과소비지 한장이면 된다 와 현돌 게노삼 다 노답인데 히오 meaningless 히오 흥 히오 흥 히오 흥 아니 알려줘 암호 캐릭터 장강박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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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드라이브 다이노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꼬챙이가 힘을 못 쓰네. 꼬챙이 꼬챙이 똥분열 강몸 플라즈마 융합이 될 때까지는 뭐도 안되겠다. 꼬챙이 꼬챙이 쫌 꼬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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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두두두두 뚱뚱뚱뚱뚱. 홀로로그램. 걷어내기 병반이라. 으아... 홀로그램 좋을 것 같네. 으아... 어... 비행기 재활용 케미컬은 상관이 없습니다. 터보... 터보블 몸부림 몸부림 아... 니들 왜 또 나옴... 디질 수도 있겠는데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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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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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고... 소비 나오니까 소비뿔 나오는 게..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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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등... 으아... 으아... 프리즘 사기... 다..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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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지... 으아... 으아... 꼬챙이는 그래도 지우는 게 더 세지 않을까? 일단 꼬챙이 일발 장선해야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약해 가다 약해 약화 안걸렸으면 잡았겠는데 엔트로피 유성타격 유성타격 저열 저열먹고 상자 거르자 상자 거른다 다른 건 몰라도 깻이 나왔으니까 꼬챙이 지우자 꼬챙이 지울 명부의 생김 엔트로피 엔트로피 벤복 벤복은 필요 없겠지 멤버십 카드 과즙 생생 가득 벤복 꺼 잘 먹었습니다 아이 쟤 홀림 오드였어 앗 서순 산소 부석 왜 케미컬 안파냐 똥 구성 와.. 와.. 공포게임 공포게임 아이 헷갈림 잠시 헷갈림 공포게임 꼬챙이만 없으면 좋겠군 꼬챙이가 불편한 꼬챙이들 공포게임 순무 역장 어? 룬축전기 역장사다 아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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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무 순무 아이잉 아 이놈의 꼬챙이 꼬챙이 숙 눈치 없네 아이잉 딜 모자라 안 모자라네 드하기 빼기가 어려워서 숫돌 잘 떴다 아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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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스 가시아 일어 에이 아이잉 절댑 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중 시전도 강화를 해주고 싶었는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재련의 축복 눈 할퀴기 보스 잡으려면 눈 할퀴기 정도는 있어야지 더욱더 짠 더욱더 짠 뭔가... 아쉽네... 뜯어내기라도 한 장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냐 꼬챙이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... 더욱더 짠 더욱더 짠 더욱더 짠 더욱더 짠 붕어빵의 붕어같은 존재 그건 바로 디펙트지 아이고 시계 많네 창공 달팽이 잡게 이창공 킹으로 찬제 이창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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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?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계속 나와나? 저 놈의 헬로월드 이유는 인공지능은 계속 나와나? 조연을 전복 1 대단함 여름 ifie 말 말 오~~챙이보다 뇌우가 너세 뇌우가 너세 음 음 파워 안 쓰고 싶은데 파워가 모자라서 1남체 흠인 타워를 진지하게 좀 썼어야 했나? 타워를 진지하게 좀 썼어야 했나? 타워를 진지하게 좀 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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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안 돼. 이게 무슨 꼴이야. 아이고, 세상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꼬챙이가 문제가 지금. 꼬챙이를, 꼬챙이를 세워야 돼. 어쩌다보니 꼬챙이가 페널티 되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. 안 먹을 수 없나, 이거. 다 쓰레기네. 다 쓰레기네. 꼬챙이, 꼬챙이가. 아닙니까 골 대리네 암만 봐도 꼬챙이 지우는 각인데 강몸 지우기 암만 봐도 꼬챙이 제거가 있네 꼬챙이는 많아 채우는 용도였던거지 뭉장해지는 드로우 경몸 지우는 중 맥댸잇 아 강몸잇 크리에이터 됐다잉 데뷔 잘 가고 한 턴만 봐준다 데뷔 근데 결국에 최적화로 잡아야 되나 이거는 뭐 지워야되지 터보 지워야되나 터보 슬겁지 터보 슬겁지 터보 슬겁지 제일 듣는게 방열판이지 터보 슬겁지 편향이다 눈뽕 bit 심장 허쏙би 빛 심장 허쏙би ców시 심장 허접수 44분 34초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